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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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존나 센집합처럼 발견될 변사체 물론 열다섯 짓사티를 벗어내긴 배대사체 그래가 거의 나는 이미 객사행 다시 태어났다 그래 한 번 대상에 난 존나 계층 마이 웨이 이봐 친구 뭐 그리 말이 많아 내게 지켜왔다 내가 못 지켰던 건 사랑했던 여자 나 Q야 네 그래 fuck it 같은 사랑 따위 나는 너도 알아 내가 변해 그저 나는 원해 평범하게 사는거든 그래 목숨 걸어 바쳤어 나도 존나 팔았어 감성팔의 거짓단 오리 침이 보인 절대 구라는 안정 닿잖아 새끼들과 달라 그런 새끼들은 내 속에 발칵히 져나 맥맨날 둘리 날 가리로만 힙합 그게 니네 머릿속으로는 십자 그렇게 그게 언젠간에 핍박 받다 죽게 될 건 바로 네가 굳이 내 손은 안 더럽혀 날 때려왔던 새끼처럼 같은 짓을 하기엔 내가 너무 컸어 그랬던 놈들은 이제 내가 버려 아니 꿈 전부 들어오던가 약해 보고 죽어라 갱 갱 갱 갱 갱 갱 갱 갱 그렇게 갱 갱 갱 갱 날처럼 한 번 좋대 YT가 만들린 한 번 보자 그래 여기 바로 위 안 도망가 난 절대 그리다 신 여기를 YT가 만들린 한 번 보자 그래 여기 바로 위 안 도망가 난 절대 그리다 신 안 도망가 난 절대 그리다 신 절대 안 보여줄 그를 어느 뒤